6백 대 4백 쿠션 두 개 그런 게임을 또 좋아하시는 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초고를 치기 싫으셨나보네 초고에 10점을 쳐서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오우 아쉽습니다 이야 안맞네 오우 아쉽습니다 아 다행이다 3가 됐네 600 대 400입니다 오 그럼 내가 조금 유리한 거네 4구가 약한 당구박사를 배려해 주시니 토크필퍼님 막걸리를 사시기 위해서 배려까지 해 주시고 확률이 높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 아 4구를 2점씩 쳐가지고 이거 언제 쳐 2쿠션으로 봤는데 뭔 쿠션이 맞아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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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음 오오 몸이 기울어졌어.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방심을 하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쳐가지고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8.7였습니다. 6.7였습니다. 7.7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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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7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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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7. 8.7. 8.7. 8.7였습니다. 8.7였습니다. 9.7였습니다. 9.7였습니다. 8.7였습니다. 9.7였습니다. 10.7였습니다. 아 아 아 아 얇게 칠려고 하다보니까 아 긴장했나 실수가 나오지 오 맛있어요 오 아 모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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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개나 칠 수 있잖아 아 몇개 못 칠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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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밖에 없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뼈아픈 실수를 했네. 아 순식간에 3점이 안 맞았군요. 아 이거 좀 매매하네 아 그렇게 가는구나 아 그냥 가시겠다고요? 직접? 아 아 운속 죽네 아 이거 초반에 장타치고 너무 멋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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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야야야야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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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일을 이렇게 눈이 좋은거죠? 왠일을 이렇게 눈이 좋은거죠? 오 됐습니다 오 됐어 회전드 때문에 돌았어 고민되네 끌어칠까 프리쿠션으로 칠까 고민되네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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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개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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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개 남았습니다.